안녕하세요 전당파제 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오늘 또 오랜만에 소개하는 권총이 있는데요. 이거는 브라우닝 암스에서 만들었고요. 유타에서 만들었네요. 그리고 아마 파트는 캐나다에서 만드나 봐요. 그리고 이거는 버그 마크 버그 마크 22 롱 라이플 이거든요. 미국에서 만들었고요. 이게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9.5인치 에요. 한 번이 좀 더 돼요. 그러니까 24.1cm 되고 총렬의 길이는 5.5인치 에요. 여기서 여기까지 이건 또 조금 달라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에 중간에서 열려요. 이렇게 5.5인치고 14cm 그리고 무게는 31.84원스 그러니까 990.2g 이에요. 그리고 탄창에는 22 롱 라이플 10발 장전대거든요. 지금 많이 쏘긴 좀 쏜 거 같아요. 여기 좀 탄창에 보면 달아먹었거든요. 그러니까 총이 좀 사용을 했나 안 했나 볼 때 저는 탄창을 많이 봐요. 왜냐하면 외관은 깨끗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사용하거든요. 이건 정말 깨끗하거든요. 앞에는 이렇게 마크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사격을 그러니까 사격을 열심히 했고 관리를 잘 한 거 같아요. 전 주인이 그런데 탄창 보면 여기 들어가고 나갔던 경우가 많거든요. 흔적이 달아먹은 표시가. 여기서 아마 사용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이거 지금 신품이 얼마냐 하면은 아마 480달러에서 한 550달러 돼요. 그런데 이거 좀 제가 득템 했거든요. 다른 총하고 바꿔가면서 이걸 아니 다른 총을 사면서 이걸 바꿨거든요. 이거 하고 또 나머지 두 종이 있는데 그거는 뭐 소개를 많이 한 거라서 별로 할 게 없어요. 이렇게 돼 있고요. 중간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제가 또 사용하던 토니2가 있었는데 그건 또 제가 팔아먹었어요. 그래서 이거 지금 착한 가격에 샀고 또 저는 이거 한 번도 쏘아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거 아마 제가 구매해서 사서 사용해 보고 또 마음에 들면 킵하고 아니면 또 팔아먹던지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. 왜냐하면 착한 가격에 샀기 때문에. 방아쇠 테스트 한 번 해볼까요. 저도 이거 아마 처음으로 그러니까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이거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는 그동안 치골로 안 해서 없었다가 오늘 처음으로 하가는 거거든요. 어제 들어와서 오늘 지금 소개하는 거거든요. 테스트 한 번 해보자고요. 방아쇠가. 2파운더 11온스. 그러니까 뭐 그런데로 부드러운 편이네요. 킬로그램. 아 킬로그램 이걸로 하는 거였구나. 죄송합니다. 제가 또 그것까지는 까먹었어요. 아 뭐야. 중간에 요거 잡는 게 요게 조금 그러네요. 오케이. 몇 킬로그램 나올지 안 보자고요. 0.92킬로. 그러니까 2파운드. 그러니까 방아쇠는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거 타겟 연습하기도 좀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생각보다 조금 묵직하거든요.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게 루거 마크4인가 그랬는데 그건 조금 얘네보다 가벼웠거든요. 근데 요거 아마 총일도 좀 더 길고 요게 사기 연속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뭐 또 세이프티도 있거든요. 이거는. 요거 세이프티도 있고. 어? 요렇게. 사이트도 그런데로 괜찮은 것 같고. 앞에 요게 사이트가 좀 더 초록색이라서 아마 조준할 때 쉬울 것 같아요. 오케이. 오늘은 브라우닝에서 만든 버그 마크 22 롱라이플 22 229경짜리 반자동 근청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